145만 명, 올해 상반기 기준 결혼이나 임신, 출산, 또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 숫자입니다. 조사 대상인 기혼 여성 10명 중 2명가량이었습니다. 여기서 10명 중 4명이 보시는 대로 육아를 사유로 들었습니다. 또 경력이 끊기는 기간으로는 10년 이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밀접합니다.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일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900만 명 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. 이 사이에 우리 잠재성장률은 1%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. 대한상공행위소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꼽기도 했는데 우리 여성 고용률은 57% 수준으로 OECD에 가입한 38개 나라 가운데 3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. 미국 투자 안행 골드만삭스는 우리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국내 총생산이 14% 넘게 늘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. 정부도 생산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강조하면서 여성 고용 확대를 중점 과제로 내세웠습니다. 초등 돌봄 같은 교육시간 연장 등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부분인 만큼 정부의 섬세하고도 과감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청구 및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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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